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부여투표용지 발견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 날 해명자료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투표용지는 부여사전투표용지입니다. 해명자료의 끝부분에는 눈길을 확 끄는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합니다. 매우 송구합니다. 매우 송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오랫동안 중앙선관위에서 근무했던 한 분은 이런 사과는 처음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한 그동안 사용한 표현은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부여사전투표용지 유출을 큰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2일 날 해명자료에서 부여사전투표용지가 시흥고물상에서 나왔던 언론기사에 관해서 해명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사전투표소 가로열고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 현대차 경주연수원에서 인쇄 중 훼손된 사전투표용지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 해명자료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인쇄 중에 훼손된 두 장 가운데 한 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문가들은 상당한 그런 비판을 가합니다. 특별사전투표소 설치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것이 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점은 곧바로 특별사전투표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우선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선거법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특별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에 관한 법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4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입니다. 사전투표소 설치입니다. 업, 면, 동마다 한 개의 소식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한 개만 설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군부대 밀집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천시 신중동은 선거인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조항 때문에 2개, 3개를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인당 투표 소요시간이 4.7초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군부대처럼 투표자 수가 밀집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법적 제약이 아주 엄격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신중동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인구는 많은데 한 개밖에 설치할 수 없었다. 사전투표소를 공직선거법 제148조 2항 사전투표소의 설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는 선거일 9일 전까지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하며 관할구역 안에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첨부하고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49조에는 기간과 시설 안에 기표소에는 더 중요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및 시설로서 제38조 1항에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간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 수 등을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인 후에 3일까지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해야 되고 그 기간은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 이렇게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구치소 교도소에는 사전투표 장소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구치소 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구치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간 및 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기간에 특별한 사유로 갇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소투표인에 한해서 전혀 유동성이 없습니다.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 외에는 다른데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편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름을 특별사전투표소라 붙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서 코로나 관련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했는데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조항 어디를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경주연수원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법적인 근거가 없는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 법적인 근거가 없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 사전투표용지가 발행된 곳이 바로 경주시에 있는 특별사전투표소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활동을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 것과 그곳에 바로 투표 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큰 범법행위를 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